에리스님 차폭파 좀 해보실래요? 한 대당 1만원 하나 둘 셋 넷 폭탄 받아라! 어쩌고 어쩌고? 궁극의 예술을 보여주지! 폭발이다! 오케이 굿뚜! 에리스님 차폭파 좀 해보실래요? 한 대당 1만원 바로 내려야돼 빡세게 바로 해야돼 도전! 차가 없네? 겨울이 춥다고 옷을 껴 입어 해 내겐 네가 있는데 네가 있는데 날 챙겨주는 하나 둘 셋 넷 폭탄 받아라! 어쩌고 저쩌고? 궁극의 예술을 보여주지! 폭발이다! 오케! 굿뚜! 흐흐흐흐흐흐흐흐! 한 대.. 초월이 많이 부족하겠는걸? 터졌다! 어휴 무서워라 무대에 반쇼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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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급 끝 쿠쿠 하세요 쇼급 용기 난다 도망창 아휴 그렇지 네 네 멀리서 보면은 와 쟤 진짜 싹변대다 차 다 터뜨리네 아 이 씨끼 이거 이거 싸가지고 없구만 일곱대 일곱대 아 짜릿대 여덟대 여덟대 아홉대다 큰일났다 아 오늘 중 제일 신난 목소리 아니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잖아 님들 잼민이들이 자꾸 뗐으니까 성질나고 아홉대 아홉대 근데 차를 이렇게 많이 부셔도 되나요? 걱정말고 많이 부셔요 인형 눈 열심히 부칠게요 하하 인형 눈 많이 열심히 부친다고? 그만할까요? 그만할까? 아홉대 오케이 열 대 열 한 대 미션 공고 보니까 앨리스님 많이 사랑한다고? 그니까 딱 앨리스 저격 미션 아니야? 그동안 앨리스가 받은 미션들은 앨리스님 이른명 잡고 치킨씨 1만 원 총 안 들고 3등하면 3만 원 대신 1등 금지, 차량 금지, 맵은 큰 맵 사람 언어 안 쓰고 개소리로만 5등하면 2만 원 어떻게 이렇게 취향저격해서 미션을 걸어주실 수 있지? 그치? 와 버스 진짜 가성비 엄청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버스가 엄청 단단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타고 다니기 좋겠다 이래서 아니 버스는 여러분 레드존에서 안 터진대요 11구? 버스 엄청 단단하다 님들 와 근데 처음에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내렸잖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님들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차를 많이 터뜨리는 게 어렵다 이거 터뜨리면 17대인데? 저 형도였습니다 개같이 별마 17대 아 엔딩까지 완벽했다 나 좀 설레도 되나? 고라니는 사랑입니다. 큐큐큐큐큐큐큐 고라니는 사랑이에요.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. 니도 또 만나요. 모래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. 좋아요 구독도 눌러준다면 행복해요. 정말로 행복해요. 안녕.